우와 숲속에 곤충들이 정말 많아. 꼬마버스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곤충들을 찾아볼까요? 숨어있는 곤충들을 모두 찾아주세요. 사과다 spider grasshopper butterfly damn 세집상자에 신기한 곤충들이 잔뜩 모였네요. 야호! 신났다! 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해야지! 숨어있는 곤충들을 모두 찾아주세요. 생태는 곤충들을 같이 찾아주세요. 마! grasshopper! 와이! 잃기 크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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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dom cactus z spider 채집 상자에 신기한 곤충들이 잔뜩 모였네요. 야호! 신난다! 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해야지! 와! 보라색 자동차 친구들이 보이네요! 친구들과 함께 보라색에 대해 배워볼까요? 자동차를 보라색으로 색칠해 주세요! 보라색 보라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보라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라색 신발을 모두 카트에 담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라색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어요. 물방울을 모두 터트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라색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신나는 색깔놀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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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분홍색으로 색칠해주세요. 분홍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네, Raptor색 주인공사로부터 만나요. stereotype 물어보기 сор옥을 dimensional 오가 향분하는 소리 Sega 누군가가 토마호 домой Powers 분홍색 자동차를 분홍색으로 색칠해 주세요 야호! 분홍색 분홍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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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색 분홍색 인형을 모두 카트에 담아주세요 야호! 분홍색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어요 물방울을 모두 터트려주세요 분홍색 친구들이 다 끝났어요 분홍색 친구는 그냥 한번 해볼까요? 분홍색 친구는 그냥 다 끝났어요 분홍색 친구는 그냥 다 끝났어요 분홍색 친구는 정말 잘한다 와우!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분홍색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신나는 색깔 놀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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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갈색 자동차 친구들이 보이네요. 친구들과 함께 갈색에 대해 배워볼까요? 자동차를 갈색으로 색칠해주세요. 갈색 갈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하하하하 가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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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갈색으로 색칠해 주세요 갈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갈색 음식들을 모두 카트에 담아주세요 야호우 아하하하하 야호우 아하하하하 야호우 갈색 야호우 갈색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어요 물방울을 모두 터뜨려 주세요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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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와우 갈색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신나는 색깔룸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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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하얀색으로 색칠해 주세요 하얀색 하얀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자동차를 하얀색으로 색칠해 주세요 하얀색 하얀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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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하얀색 꽃들을 모두 카트에 담아주세요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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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어요 물방울을 모두 터트려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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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얀색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신나는 색깔놈 다시 한 번 해볼까요? 하얀색 우와! 검정색 자동차 친구들이 보이네요. 친구들과 함께 검정색에 대해 배워볼까요? 자동차를 검정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자동차를 검정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야호! 검정색 검정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동차를 검정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야호! 검정색 검정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많은 Tempor주에서 붙여주시고 자동차를 확인 wah brand 검정색 검정색 고양이들을 모두 두리에게 옮겨주세요 야호! 야호! 검정색 야호! 검정색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어요 물방울을 모두 터트려주세요 아는 물이 망고 있어요 무슨 로봇인가요? 여기로 결혼할 거예요 지금 부족하자 예정이 다 나갈 건가요? 응 글쎄 så 이걸로 나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루키가 펜트를 타고 동물원에 왔어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런, 아기 펭귄이 사라졌나봐요. 엄마 펭귄은 걱정이 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잠시 후, 루키가 아기 펭귄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이런, 밖으로 나간 것 같아. 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한편 차고 질전, 세우와 부찰수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네요. 잠깐만, 봐라. 너무 빨라. 그런데 누군가 화단을 엉망으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뭐야? 누가 이런 거지? 그러게. 알고 보니 버누이는 귀여운 아기 펭귄이었어요. 대체 펭귄이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때 하나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오늘 안에서 펭귄이 탈출했다더니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가만히 있어. 하나는 열심히 점프를 뛰었지만 아기 펭귄은 종처럼 잡히지 않았어요. 자, 맛있는 물고기야. 이번엔 라니가 다가갔지만 아기 펭귄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펭귄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펭귄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펭귄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철수는 서둘러 펭귄으로 붕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내가 엄마 펭귄인 줄 알겠지? 그러자 아기 펭귄은 정말 여전히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엄마인 줄 착각한 거예요. 잠시 후 아기 펭귄이 무사히 동물관에 도착했어요. 정말 잘했어, 얘들아. 훌륭해! 엄마와 아빠는 아기 펭귄을 다시 만나 정말 기뻤어요. 그 모습을 본 타요와 철수도 상달아 행복했답니다. 이얏호!